오늘부터 회는 꿈도 못 꾸는 건가? 저도 아침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일본이 결국 쿠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홍콩은 당장 오늘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오염수 방류에 극렬히 반발해왔던 중국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뿐 아니라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출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와 마산 등지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왠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치적 선동이란 단어가 들려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정치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고, 상호간 이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 인간다운 게 있을까요? 궁금증은 입안에 맴도는데, 국가가 방패가 될 수 없다면 어디에 물어야 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